열대어 전문 수입업체, 서진열대어 직판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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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나 문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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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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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어 전문 수입업체 서진열대어 직판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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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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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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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대어 전문 수입업체, 서진 열대어 직판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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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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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열대어 직판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 여러분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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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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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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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 항상 건강한 열대어를 공급하기 위해 현지에서 직수입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화물갈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구경하시고 필요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열대어를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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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